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뭐라고는 아쉬운 듯 살아야지 살면은 그 얼마나 우리 생각하고 이를 위해 한번만 그 세월 속에 오늘도 우리 인생 분주로가 가진 사람 무엇만 있었나 배당 춥고 다만 달라고요 있으며 믿는데도 없으며 없는데도 사랑은 일어나지 죽으면 좋은데도 싫으면 싫을대로 우리 인생 분주로가 좋구나 오늘이야 오늘이야 좋은 날이고 내일은 매쁘게 빛나 좋은 날일세 마음속에 목욕이 흠져버리고 오늘도 웃음으로 살아남으세 가진 사람 무엇만 있었나 배당 춥고 다만 달라고요 있으며 믿는데도 없으며 없는데도 살아남은 삶의gram 사랑은 든 . 죽으면 좋은데로 신경 걍 쉬는데도 우린 생년인 我们的生命 죽으면 좋은데도 신경 걍 쉬는데도 우리의 생명도 지